뭐 어떻게 돼야 돼? 종국아, 종국에서. 종국아, 종국에서. 종국아, 종국아. 나머지는 도망가지 않으면 내가 잡아먹는다. 나머지는 도망가지 않으면 내가 잡아먹는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주변에 피할 수가 없다. 아니, 여기 피해 다녀요, 여기. 귀여운 안 granted. 가드. 네? 가드. 가드 잡아. 가드를 잡으면 잡았거든요? 우리는 남자들이 있어. 남자밖에 놀지 않는 거지. 가드. 가드... 네, 형님. 자, 스파디. 스파디. 왜 이렇게 울었나요? 아윗.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저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아 이거 아니잖아요. 아니 아니 아니잖아요. 아니 어디야 어디야. 아니 어디. 아니 어디야 어디. 아 여기야. 아 무서워. 아 진짜 무서워. 오빠 여기 딱 서늘하게 웃겼네 오빠. 너 느꼈냐? 저 그림자 봤어요. 야 무광고집 피어진다는데 봐. 어 공포에서. 야 이광석. 쟤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거지? 아 가격을 봐요. 야 싸다. 아 형. 야 쓸데 50% 할인이야. 야 쓸데 50% 할인이야. 아 정말 리얼로 떨린다 야. 내가 그러고. 내가 누군지 알겠지. 얘와. 싸우라고? 싸우라고? 야. 잠깐만. 너 진짜 이렇게 힘쓰기야?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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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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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었습니다. 너는 이제 끝이야. 필천이고 뭐고. 아 솔직히 형. 너는 지금서부터. 네. 나의 아바타가 되는 거야. 나의 아바타가 되는 거야. 저 원래 안 그래도 아바타였어요. 야. 나 제대로. 제대로. 제대로 하면 안 됐다. 이 승수신기를 너와 나만이 들을 수가 있어. 네. 내가 어디서든 너한테 지병을 내리면 넌 그대로 나의 말을. 남은 너네 멤버들에게 전해주면 내가 들었어? 알겠습니다. 알아들었어? 알겠습니다. 아 너무한다 했네 진짜. 아. 우와. 아침. 밤에 밤, 밤에는 이런 식으로 가긴 한데. 지금 템트 동네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쪽으로 산길이고 템트가 이쪽으로 올라가서. 공유 탈 보면서 의자에서. 한번 드려볼까? 정정 다 했지? 이제서부터 그 등처럼 올려야 상대를 좀 할 건데. 물론 그 사이에 너네들한테도 희망사항 하나는 내가 얘기를 해줘야겠지 유일하게 나의 이름이 조각으로 나뉘어져서 이름표가 어디든지 장계되어 있는 그걸 모아줘 내 등 뒤에 붙이는 놈이 있으면 여기까지